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언덕원입니다 여러분 자기주도학습이 뭔지 아시죠? 요즘 되게 핫하죠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학습 잘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전화를 많이 받냐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기주도학습 전문 업체 어디어디입니다 혹시 아이가 몇 학년이 오셔주고 해요? 제가 얘기하죠 네 저희 아이는 자기주도학습이 잘 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저희 큰아이가 4학년이에요 오늘도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아침에 피고 축구하러 갔다가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원래 6시 반에 아니 항상 알람을 안 맞춰놔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던 나이인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겠다면 알람을 맞추더라고요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6시 반에 알람이 울리는데 못 듣더라고요 제가 깼어요 그 알람에 알람 끄고 준서야 6시 반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일어날 거야 말 거야 이러고 저는 또 그냥 냅뒀더니 한 7시 조금 전에 6시 50분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날부터 자기 8시에 나가서 줄넘기 연습을 하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300번을 한 번도 안 걸리고 넘는 게 목표래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자꾸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표나 도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확실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표라는 게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서는 300개 그리고 준혁이 둘째는 30개 그리고 이제 막내는 난 몰라 난 줄넘기 별로 안 하고 싶어 약간 저는 그냥 내비둬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엄마들 보면은 엄마들이 자꾸 목표를 설정을 해주거나 그걸 못했을 때 질책을 하거나 그러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8시 좀 반 정도에 나가서 동생이랑 나가더니 막내는 집에 있고 큰애랑 둘째만 나갔어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엄마 준혁이가 서른 몇 개를 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카톡이 오고 자기는 300개까지는 못했다고 그러면서 집에 왔다가 9시 반에 태권도에서 뭐 또 피구 축구인가 특강을 해서 갔다가 집에 와서 거의 놀았어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물론 다른 엄마들 기준에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딱 하루에 정해진 목표만 하면은 더 이상 뭐 놀든 말든 게임을 하든 뭐 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학습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공부방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밀크티 같은 이렇게 컴퓨터처럼 생긴 건데 자기주도 학습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전 과목을 그걸로 다 하루에 한 2, 30분씩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주어지는 건데 물론 아이들마다 그 숙제 량이 있으니까 해내는데 시간이 다 다른데 이제 다른 아이들 한 시간 정도 분량을 우리 준서는 한 30분 이내에 하더라고요 근데 4학년 되니까 양이 점점 이제 늘어나서 지금은 한 시간 해도 다 못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항상 해요 다 하고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매일 저희 준서가 목표를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이거는 4학년이 돼서 담임선생님이 목표 설정해서 매일 지키는 거를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목표를 각자가 정해서 전부 다 체크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기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준서가 매일 하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 숙제하는 거 그리고 성경 읽기, 큐티하기, 뭐 그리고 운동하기 뭐 이런 걸 자기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서는 그것만 딱 해놓으면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자율 시간인데 학교 가고 학원을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을 다니니까 다 학교 끝나고 학원 다 끝나고 집에 오면 7시예요 중간에 뭐 잠깐 한 3, 40분 정도 집에 오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아침 시간이 아니면 뭐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뭐 하면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됐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는 뭐 10분 만에 끝나는 지금 우리 쌍둥이들이 밀크티라는 학습기를 하는데 10분 정도면 끝나요 오늘의 할 일이, 오늘의 숙제가 근데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도 학습은 일단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A코어리스트 우리 체크하잖아요 A코어리스트 체크하는데 한 번에 A코어리스트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하나라도 지키는 거를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지키면 좋죠 왜? 빨리 변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오토판매에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보세요 답답해요 당장은 안 변하니까 언제 변하면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안 하시고 자꾸 인생이 바뀌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키거든요 우리 아이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 묵상을 하면 한 문장 정도 올려요 깨달은 걸 저는 뭐 이만큼 쓰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한 번도 너 왜 이거밖에 못 썼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얘가 오늘 하나라도 깨달은 게 중요한 거지 잘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발전하거든요 근데 자꾸 엄마들은 지금 당장 뭔가 큰 변화를 원해요 근데 애터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되게 철저하게 세우고 처음부터 되게 계획적으로 열심히 내가 정해놓은 분량대로 잘 지키면서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이 빨랐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맨날 벼락치기로 공부했고 별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랑 과학 수학이랑 과학은 좋아했고 나머지 과목 공부하는 건 싫어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요 동기가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하던가 아니면 재미가 있으면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타고난 사람은 재미가 없고 동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목표와 동기가 없을 때 그냥 성실함으로 하는 거는요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드라마틱한 결과를 근데 제가 이제 제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표가 없으면 별로 안 움직이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김기수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이제 그게 생겼냐면 중학교 때도 제가 엉뚱한 목표는 있었죠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목표 말고 제가 어떤 부분에 목표가 생기면 악착같이 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걸 꽂히면 막 계속 요리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나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목표 설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고3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약간 습관화가 된 게 그리고 더 목표의식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게 고3때는 제가 세운 목표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3개월 만에 변하더라고요 성적이고 뭐고 모든 게 그러니까 내 과정은요 분명히 결과를 바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과정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키는 과정 그리고 애터미에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목표를 세워서 하는 과정이 당장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나고 세미나를 가고 강의를 듣고 몇 명한테 소비자 전달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게 당장 결과가 나지는 않아요 어제도 제 파트너님이 오늘 누구한테 뭘 전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거절당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절당하는 게 오늘 거절 내일 거절 모레 거절 계속 거절당하다 보니까 한 열흘 거절당하고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해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고 첫 수당을 받아보고 그때는 이제 세미나도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수당을 딱 받아보고 나서 어? 이거 수당 돈 들어오네? 나도 주변에 알려봐야 되겠다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애터미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냥 6만 원, 7만 원 받은 거로 전달을 한 거죠 야 돈 들어오는 게 있어? 너도 회원 가입 좀 해봐 제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뭐 애터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그런데 야 너 다단계하냐? 이러면서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너나 해 이렇게 거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고 나니까 네 번째 연락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안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 친구들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겠죠 아마 저처럼 애터미의 비전을 확실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거절이 반복되고 그만두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세미나부터 들어라 확신부터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애터미를 전달하지 않은 채로 제품 애용만 하고 소비자만 한 채로 3년이 흐르고 제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동기가 생겼을 때 잘 살아보고 싶은, 미래를 바꿔보고 싶은 월급쟁이가 아닌 나의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생겼을 때 세미나를 가게 되었고 그때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고3때부터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익힌 사람이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이미 10년 정도 연습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애터미에 그걸 적용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애터미를 일단 알아보고 무슨 일인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지켜나가면서 나는 계획을 지키는 거지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그런 반응의 내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계획의 반응이 상대방의 반응의 계획이 바뀌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정해놓으면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수학경시대회를 보고 싶다 해서 수학경시대회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본선 진출을 못했는데 1B등급이 나왔어요 1A등급이 이제 본선 진출이고 1B등급도 상위권이더라고요 전국 70% 안에 드는 상위 상위 30%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로 따지면 70점대 맞은 거죠 100분위로 따졌을 때 이제 그 정도 상위권에 속하는 점수가 나왔는데 1A1B, 2A2B, 3A3B, 4A4B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1B등급을 받아서 안타깝게 본선 진출을 못했는데 어쨌든 인생 처음 봐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학원을 다니지는 않아요 공부하는 학원은 영어학원밖에 안 다니는데 혼자서 수학경시대회 문제 풀고 이제 그 오답노트 해보고 이렇게 나간 건데 제가 조금 알려주고 그 결과 발표 나고 나서 가을학기 시험을 또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학기에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는 있대요 저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기가 막 찾아본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그때는 1A등급을 받는 게 목표예요 수상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게 맨날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아이들 그런 생각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와 동기가 없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는 않아요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우리 쓰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부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부터가 일반적인 회사는요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을 하고 또 학교도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하죠 근데 애터미는요 자율학습 시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요 고3, 고2 때까지는 자율학습 시간만 되면 제가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율학습을 땡땡이 칠 수 있을까? 맨날 그런 고민만 했었는데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고3 때 제가 딱 목표를 세우고 마음먹은 다음에는 쉬는 시간에도 저는 공부했어요 목표를 정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목표를 정했냐면 하루에 모의고사를 한 회를 풀고 오답노트까지 하는 걸 목표를 정했는데 수업을 하니까 학교에서 한 회를 다 풀려면 일단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수학이니까 수학은 쉬는 시간마다 풀자 쉬는 시간이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4교시 끝나고는 점심시간에 5교시 끝나고 6교시 끝나고 그러면 한 50분 정도 돼요 50분에서 60분 근데 제가 이제 수학 한 해 푸는데 저는 그 정도 시간이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는 수학 풀기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언어영역 풀기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 뭐냐 외국 영역 풀고 저녁시간 끝나고 이제 1교시 자율학습 때까지 사회과학 탐구 영역 풀고 그리고 이제 그 야자타임에 두 이제 앞타임 뒷타임이 있어요 뒷타임 야자타임에 자율학습 타임에 그 오답노트 오답 정리하고 오답 정리를 다 못했을 경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독서실로 이동해서 그날의 오답노트를 다 하고 집으로 간다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3개월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성적이 쫙 오르더라고요 전교 9등까지 제가 고2 때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성적표를 숨겼어요 제가 반에서 10등 밖으로 반 10등이 뭐예요 반에서 손가락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10몇 등까지 나갔었어요 반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놀면 공부 똑같아요 그 공부는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 안 하면 떨어져요 다이어트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찌고요 덜 먹고 운동하면 빠져요 그냥 기본적인 원리예요 애터미 어떻게 하면 잘해요 열심히 하면 잘해요 시간 활용 잘하고 시간 투자 많이 하면 사람 많이 만나면 사업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조금씩 그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10시간을 공부해도 머리가 조금 좋은 학생과 약간 안 좋은 학생이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조금 속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져요 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넌 참 머리가 좋아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니까 성적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고3 때 제가 목표를 정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거를 매일 했더니 성적이 쫙 오르더라고요 수능 볼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수능을 봤는데 제가 아마 고1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쳐가지고 저는 끈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금방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공부해본 게 습관이 돼서 대학교를 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과외를 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되게 모잘랐어요 과외를 막 10개씩 했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학생이었어요 수학과 김은혜 그럼 되게 유명했어요 돈 많이 버는으로 그래서 우리 교수님조차 따님을 저한테 과외를 맡기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과외를 못 해줬는데 근데 어쨌든 나머지 시간에 돈을 벌어보니까요 등록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등록금을 내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자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습 복습을 잘하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과외는 저녁에 하니까 학교 끝나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이 9시 보통 9시 9시 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간표를 제가 그렇게 짰어요 그러면 저는 6, 7시에 학교에 가요 시작하기 전에 예습 복습을 해요 배운 거 복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졸아요 열심히 필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다음날 학교 일찍 가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시간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이라고 따로 뭐 더 공부한 거 근데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대학교 가면 자유롭잖아요 누가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맨날 자 수학 얼마나 어려워요 수학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수학이랑 대학교 수학은 많이 달라요 정말 어려워요 맨날 자는 거예요 애들이 자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제 노트를 빌려가요 필기야 내가 나밖에 없으니까 그 노트를 빌려 가면 뭐해 노트를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막 노트를 보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요 제가 맨날 1등을 해요 놀랍게도 30점 만점에 한 18점마저도 1등을 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15점도 못 맞거든 제가 잘해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노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장학금 받기 쉽더라고요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그냥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제가 예습 복습하는 거에 시간 투자하면서 일을 하니까 다른 시간에 공부를 못하잖아요 따로 이제 시간 내서 도서관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제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회 시작한 게 이제 19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19살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익힌 거죠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해나가는 걸 익힌 건데 제가 지금도 훈련이 잘 안 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제 책상이 되게 들었거든요 지금 아까 라방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했어요 주말 동안 기쁘게 청소할 수 있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한 번 정리하면 잘 하죠 근데 이게 살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더니 이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간 습관이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습관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변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변해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이 한 번에 안 된다고요 내가 만약에 그동안 자기 주도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 스스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왜 그렇게 해야 되가 아니라 한 번 해보세요 그걸 습관화가 되면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자율학습 시간 제가 아까 자율학습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자율학습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이랑 선생님이 없다고 노는 학생이랑 누가 더 성적이 잘 오를까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시간에 스스로 계획을 짜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 보면 뭔가 분주하게 뭔가 해 근데 한 게 없어 맨날 바빠 근데 한 게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일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애터미 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애터미 성공하는 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가사도우미를 안 써요 근데 저는요 성공을 안 했을 때 가사도우미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 시간을 뺏길 수가 없어서 지금은 남편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저도 저는 이제 부엌일 외에는 안 해요 청소와 빨래는 남편이 거의 다 해요 원래 저희 남편도 안 했었죠 그러니까는 가사도우미를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을 가사도우미를 매일 쓴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빨래랑 청소 같은 건 해주시잖아요 애들 먹는 거 정도만 제가 하고 왜냐하면 최대한 내가 애터미 일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일 때문에 바쁠 때는 집안일을 정말 못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랑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불만도 서로 갖게 되고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가 일단 애터미였어요 성공할 때까지 내가 연봉 1억이 될 때까지 연봉 2억이 될 때까지는 나는 1순위 애터미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적어놓죠 뭐 아이들 챙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터미 일도 막 적어놓잖아요 해야 할 것들은 근데 일단 애터미 일부터 해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집안일 안 남으면 못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 돼서 보통 남편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사도우미 쓰면 한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돼요 저는 맛있는 거 그냥 안 사먹고 외식 한 번 덜 하고 그거 가사도우미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커피 쇼커서 커피 산부 드시지 마시고 가사도우미 쓰세요 차라리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우선순위는 애터미 일이었어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바쁜데 뭔가 바쁜데 애터미 일을 한 게 없는 이유가요 애터미 일은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꼭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부터 하고 남는 시간에 애터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바쁘기만 하고 애터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주부가 생각보다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요 아니면 남편한테 집안일을 분담하게 하던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엄마도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회사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요 평가를 해요 애터미는 그때 시험 없죠 마감도 없어요 그럼 평가가 있다면 마감이 있다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내게 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던가 노력을 할 텐데 애터미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목표를 정해놓지 않는 이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일정을 짜고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학교 다닐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나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요 숙제는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 숙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요 숙제도 안 하는 학생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숙제도 안 하는 학생이었다면 여기서 에이코리스트 하세요 균형 잡힌 삶 적어보세요 이런 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왜 해야 돼? 숙제같이 느껴지고 근데 그 습관 못 바꾸면요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애터미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애터미는요 노력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봐야죠 저는 세미나에서 성공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공자분들은 그냥 많은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걸 다 따라했어요 숙제라고 생각하고 인생 시나리오 쓰라면 쓰고 성공의 8단계들을 하라면 하고 명단 작성 하라 그러면 하고 초청을 하라고만 하고 성공은 못하더라도 일단 하라고 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성공의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해보면서 그냥 세미나 다니고 어쩌다가 몇 명한테 애터미 전달해보고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제가 에이코리스트 체크하냐고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해요 체크한 것도 없어 뭐 지금도 에이코리스트 체크 안 해와도 상담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해주는데 사실 쓸데없는 시간이 돼요 저도 과거에는 제가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끌고라도 가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내가 먼저 상담 요청하고 스폰서가 상담 요청하는 거지 상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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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요 먼저 상담 오시는 분들 시간 끼워 맞추기도 바빠요 지금은 스스로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스스로 움직이는 분들을 저는 도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제 입장에선 근데 제가 한 샤론 스타트까지만 해도 스스로 하지 않는 분이 더 많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의 목표에 맞게 끌고 가는 거죠 스스로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끌려오다가 성공하신 분도 있고요 끌려오라고도 안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저도 냅둬야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내 사업이에요 스폰서가 성공시켜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미쳐있고 열정적인 스폰서를 만나면 끌려가다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제가 에터미 사업을 지금 9년 차에 하고 있는데 정말 미친 사람은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미쳐있을 수 있어도 진짜 끝까지 자기 목표를 놓지 않는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저한테 에터미 목표만 있었으면요 저 지금쯤 에터미 안 하고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아도 돈 나오거든요 아주 많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한테 후원 요청하는 사람 빼고는 내가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임페리얼 마스터를 가기 위한 일은 제가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제 생의 목표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로서 제자 양육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제자 양육을 하려면 영혼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영혼들을 만나야 돼요 어차피 영혼들을 만나고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영혼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파트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더 좋죠 그런데 에터미랑은 달라요 에터미는 제가 컨택을 해서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원함이 있어야죠 그건 제가 에터미를 9년간 훈련하면서 에터미 안에서 느낀 거예요 에터미도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간절한 사람을 도왔을 때의 시너지와 간절함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나의 의지로 끌고 갔을 때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있대요 자기주도 학습을 만드는 능력 일단 첫 번째 성실함 꾸준함이죠 여러분들이 에이코리스트를 100점 50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만 동그라미라도 매일매일매일 체크하는가 매일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는가 이 성실함 이게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 인생 바뀝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사실 3년은 안 됐죠 제가 통독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됐고 제가 2년 반이 됐어요 첫 번째 해에 삼독하고 두 번째 해에 삼독하고 지금 6개월 동안 이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반이 됐죠 큐티를 한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통독하면서 이제 통독에 관련된 거에 묵상을 했는데 제대로 통독은 통독이랑 이제 또 묵상하는 내용을 분리해서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의 본문 내용 가지고 생명의 삶 내용을 다 보는 건 아니고 그 본문 부분으로 저는 큐티를 해요 그리고 통독 따로 하고 그리고 암송 처음에 73구절 암송하고 지금은 아이들 암송하면서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암송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잘해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애들은 안 까먹더라고요 암송을 하는 게 전 까먹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7살짜리들도 큐티를 해요 근데 걔네들은 뭐 생명의 삶 이런 게 어려우니까 우리 준서는 처음에 동생들이랑 같이 어린이 큐티를 시작하고 지금 준서는 그것도 하면서 처음에 시편 잠원하다가 지금 생명의 삶으로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말씀을 보고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삶에 적용할 부분을 나누니까 아이들 인생도 바뀌는 거죠 이게 쌓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예요 성실함 근데 당장 어떤 변화가 안 나오니까 자꾸 답답해 자꾸 조급한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3년은 지켜봐야 돼요 근데 3년은 그냥 보내실래요 뭔가 제대로 해보시면서 보내실래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이 여기엔 있어 애터미 안엔 있어 근데 습관이 안 변해 습관이 안 변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변해 조금씩이라도 변하면 다행 근데 아예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결국 결과를 못 보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나는 계획을 너무 세우지 않았어 그걸 지키고 내가 실천을 못했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 먹고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이어트요 제가 10년을 실패했어요 10년이 뭐예요 제가 2017년도에 다이어트를 성공했으니까 그때가 몇 살이었나 제가 16년, 20년을 다이어트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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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반복해야 노하우가 생겨요 공부도 제가 뭐 고3 때 갑자기 공부하려는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 전에도 맨날 목표는 세웠다니까요 목표 세우고 노는 게 좋아서 노이고 목표 세우고 계속 유혹에 빠지니까는 공부 안 하고 다이어트 목표 세웠는데 먹는 유혹에 빠지니까 제대로 못하고 유혹 거리들이 생겨요 애터미일 목표 세웠는데 자꾸 놀러가고 싶어 쉬고 싶어 딴 거 하고 싶어 그 유혹을 참아내는 거는요 목표 세우고 실패, 세우고 실패, 세우고 실패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목표를 정말 잘 정하거든요 잘 잡아요 정말 근데 의지박약이에요 끈기가 없어요 전 성실함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키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터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절한 동기가 딱 생겨버리니까 성실함이 생기더라고요 성실한 부분이 있고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1순위로 놓는 거는 성실하게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1순위가 TV를 보는 건지 아니면 운동을 하는 건지 집안일을 하는 건지 애터미를 하는 건지 잘 보세요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1순위예요 잠을 자는 건지 저의 9년 전에 1순위는 애터미였어요 애터미하기 전에 저의 1순위는 일이었어요 일, 돈 버는 일 그리고 지금의 저의 1순위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걸 다 해놓고 일단 저는 다른 걸 해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편한 거 하시겠죠 편한 거 편한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편한 거 하고 싶은 거 말고요 어떤 분은 진짜 다른 건 잘 못 하시는데 무조건 운동은 하시는 분도 있어 그건 본인 인생에서 1순위가 그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1순위가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려면 성실함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계획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방향과 목표 여러분들의 1순위가 현재 애터미라면 애터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애터미에서 연봉 1억 되고 싶은데 애터미가 1순위가 아닌 게 아이러니한 거죠 애터미가 1순위가 아니라면요 연봉 1억의 목표는 버리세요 못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희망고문 안 합니다 저도 초창기에 제가 연봉 1억이 안 됐을 때는요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같이 애터미해 내가 성공시켜줄게 우리 누구나 임페리어 갈 수 있어 애터미는 누구나 되는 일이야 근데 제가 연봉 1억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니 그때까지도 그랬던 건 한 연봉 2억 되고 나서 보니까 저랑 같이 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나 저 그때부터 함부로 누구나 성공시켜준다고 얘기 안 해요 왜?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보다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걸 그냥 지켰어요 지켰더니 성공했어요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이코리스트에 책 읽기, 미팅 참석, VOD 시청 아 뭐 이런 거 한다고 성공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따라고 해보셔야죠 그리고 매일 큐티하거나 성경책 읽는 분들은 책 읽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성경책이 제일 좋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데 근데 안 믿는 분들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늙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자기 주도학습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인이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뭔지 아시죠? 회복탄력성이 뭐냐면 내가 어떤 좌절된 상황에서 탄력이 이렇게 고무줄이 탄성이 좋잖아요 스프링까지 그래서 좌절됐는데 금방 탁 튀어오르는 회복을 금방 높일 수 있는 게 회복탄력성이에요 제가 회복탄력성 검사를 했는데 100점 중에 90점이 넘더라고요 정말 긍정적인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 근데 과정을 성실하게 못했을 때는 제가 번면을 하죠 훈육을 하죠 회복탄력성이 높아야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타고나길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훈련하신 분들은 회복탄력성이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탄력성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회복탄력성 책이 있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회복탄력성 지수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파트너들하고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보통 긍정적이고 어떤 좌절된 순간에도 거절당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회복탄력성 높으신 분이세요 회복탄력성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애터미 사업이 좀 쉽겠죠 근데 애터미 사업이 회복탄력성이 낮아서 어렵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전 더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의 완성의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휴식이에요 휴식 스폰서분들은 한 번씩 파트너들 데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저희 엄마가 애터미 안에서 쉬라 시더라도 그래서 파트너들 데리고 한 번씩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던가 아니면 바람 씌우러 가게 하던가 그런 거 잘 하셨어요 무조건 일, 일, 일 이것만 아니라 파트너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딜 가도 우리끼리 얘기하는 상담도 이왕이면 커피숍 좋은 데 가서 얘기하면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자주 말고 한 번씩 그래서 저는 너무 다운된 파트너들하고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져요 좀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주도학습, 자율학습을 잘해야 되는 애터미예요 자기주도학습 애터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애터미 하는데 잘 안 되지? 나는 왜 세미나 다니는데 잘 애터미가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스스로의 목표를 세워서 내가 잘 하고 있나?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죽었다 깨어나도 난 자기주도학습이 안 돼 하시는 분들 목표를 잘 세우는 스폰서를 따라가라 두 번째 방법 제 파트너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전 그냥 총장님이 시키는 대로 할래요 하라는 대로 할래요 근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 불평불만은 해 전 그럼 두 번 다시 안 해줘요 근데 악착같이 어떻게든 따라오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지금 국장 본부장까지 다 가셨어요 어떻게든 제 목표에 따라오신 분들은요 국장 본부장까지 다 가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기주도학습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빨리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스폰서 중에 목표 잘 세우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열정 넘치고 미쳐있는 스폰서가 누군지 보시면서요 그 스폰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꾸준하게 해나간다는 거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냥 돈으로 막 집어넣어서 세일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세일즈 유지하면서 밑에 소비자 찾아내면서 에이코 리스트대로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내가 어떻게든 20만 pb 30만 pb 소비자 찾아낸다 이런 목표로 하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6개월인데 오토핀을 하네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능력이 뭐 스펙 좋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전 이 성실함과 계획성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목표 선정 다시 해보세요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판매사 몇 번 했는지 횟수 한번 체크해보시고 1월부터 6월까지 3번 했다 그럼 나머지 6개월 동안 나 9번 하겠다 9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목표 지금 당장 잡아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모든 건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애터미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주 강한 생각과 의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비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되니까 아휴 내 파트너들은 문제야 문제 문제인 파트너들만 나오겠죠 아휴 내 파트너 저래가 성공하겠어 다 성공 못하는 거죠 아휴 우리 스폰서는 왜 저 모양이야 난 스폰서 복도 없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정말 스폰서 복 없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한 불평불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간절하면은요 방향을 찾으면요 분명히 방법이 나와요 7월이니까 더워지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남들 매출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져야 돼요 남들 매출 떨어질 때 난 더 해야죠 남들 쉴 때 나 더 해야죠 전 남들 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남들 쉴 때가 기회예요 7, 8월 다른 사람들 기율 쭉쭉 빠져있을 때 우리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치고 나가는 거야 전 코로나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코로나 때 막 쭉쭉쭉쭉 사람들 죽어 나가더라고요 막 다 쉬고 그만두는 사람들 생기고 아 이때가 기회다 계속 외쳐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근데 제 이때가 기회다라는 말을 듣고 따라온 파트너가 있고요 기회는 무슨 기회야 죽은 파트너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온 파트너는 지금 다 성장했어요 왜? 남들 안 할 때 하니까 덧바를 수 있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7, 8월 안 되는 달 아니고요 기회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휴가 가고 뭐하고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잡자고요 남들 놀 때 더 열심히 그래서 옷 한 핀도 빨리 땡겨버리고 일찍 받고 여러분들 중심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도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하실 수 있으니 경한에는 mill원으로 우리 소중해 왜 나이 vote 우리 소중해 진짜 몇 년 너는아아 아멘